자 여섯번째 경기 이번에는 하우스 선수가 대신 참여를 해주면서 테란데저그 성사가 됐습니다. 어 가스트릭 먼저 써주고요 하우스님 테란이 자 한번 지켜보고요 일단 생산을 하고 있는 하우스 선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쪽에도 생산을 네오 폴리턴 선수가 하고 있네요 기본적인 사신더블을 가고 있고요 일단 1위 팀은 슬레이어님과 스페이스님 6전 전승으로 1위를 하셔서 햄버거 세트 두 분이 사이좋게 만나셔서 하나씩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좀 치사하게 먹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둘이 만나서 먹는 건 안 되나요? SPA이시니 아 저는 두 분이 만나가지고 먹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 됐군요. 아 이거 2빌드는 뭐죠? 루크님이 하는 건가? 어 갑자기 루크님으로 바뀌었네요? 하우스님은 잘 알았는데 지금 유치콕 같은 것도 봐도 다른 종족과 달리 이제 저그는 생산이 중요하거든요 저그는 스타맨님하고 네오 폴리턴님이죠 지금 이 빌드가 루크님이 자주 쓰는 그 빌드인데 아 탱크 모아서 걸어가서 쪼이기 그건가요? 이제 의료선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저그한테는 통과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테라넷에서는 통과긴 하는데 쪼이기 에 devant 에 오호쇤 님 컨트롤이라면 한 번そ 봐야 될 것 같구요 아무래도 집정관이기 때문에 병력 도 한 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컨트롤iciones 더 분들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좀 더 보도록 하죠 저그도 애매할 거에요 지금 보고거 왜 있지? 어? 잡을 수 있죠? 이쪽으로 땡겨 쏘면서 하면 앞으로 좀 더 땡기구요 아쉽네요 바로까지 준비를 해주면서 트리플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블루팀 가스가 아직 원가스 있는 거 봐서는 트리플 먹고 아마 린링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구요 회병이 나가서 발업되지 않는 저글링을 확인했구요 자 스왑 해주면서 반응로? 병영 한 개? 해방선과 유래선을 같이 뽑아주고 있네요 맹덕충 등기 지어주구요 이게 잘하면 해방선 막을 여왕이 부족해서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응로니까 화염차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저글링 저글링 발업된 저글링 8기 컨트롤만 잘하면 해병이 이길 수 있어요 오 유래선까지 다 왔구요 드랍 오 굉장히 빠른 유래선 자 이러면서 벌써 포촉의 앞마당과 본진에 지워지고 있구요 번식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 해방선하고 유래선 한기가 견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트리플 쪽에는 포촉이 촉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애벌레 피해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자 뒷마당 본진 쪽에 가고 있구요 자 대군주 끊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구요 이러면서 스팀업과 병영 3개째까지 늘리고 있구요 아 벌써 갔나요? 어 바로 보내드려야죠 아 이거 보내고 그거 뭐야 만원짜리 보내드렸어요 상봉구 롯데리아 상봉구가 계속 이래 계속 어 뒤에 떨어졌구요 어 그래도 맹도충 잘 줄여주면서 점삭 어 좋아요 폐병 그래도 살았거든요 폐방선 폐방선도 살았구요 뒷마당 먹어주면서 그리고 한기 지뢰드랍 근데 빌드 자체가 되게 신세대 특혜요 지금 지금 컨트롤이 굉장히 지금 여러 방향에서 지금 다 방향이에요 지금 해병선 이것도 신경써줘야죠 잡히면 안돼요 잡히면 안돼요 어 이건 잡히죠 어 살 수 있네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 이건 잡힐 것 같았는데 살았어요 또 지뢰도 가구요 어 이거는 본진 쪽에 떨어지면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자 그냥 맞더라도 부스터 키고 어 봤어 아 그냥 들어가는게 어땠을까 한데 저걸리 어 싸워요 저 태워주구요 뒤래 뒤래 들어가요 비스듬히 못봤나요 지금 어 두개 두개 못봤죠 저 아 지금 감시금지에 맞아가지고 그나마 좀 피해가 덜한데 어희도 많이 잡았어요 어 일꾼을 벌써 13개나 잡았기 때문에 이 의료소는 하나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어우 아직 뭐 코쪽도 조심하구요 자 리닝이 적어도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테란 한방 진출합니다 지금 저 스팀업과 지금 방패업을 누르고 있구요 아마 도착할 때쯤 되면은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컨셉을 확실히 잡았네요 견제로 혼을 빼버리겠다 좋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저그가 촉수를 굉장히 많이 지었기 때문에 테크도 느리고 일벌레도 지금 못찍었구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이제 견제가 체제가 위닝링이기 때문에 뮤탈 나오고 전에 그래도 최대한 이득을 많이 받아야되요 그쵸 어 점막 끊어지는것도 굉장히 좋았구요 자 원 의료선으로 지금 여기 있다는 병력을 보여주면서 두번째 의료선이 들어가고 있죠 어 시선 잘 끌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갈 겁니다 어 저 반응했어요 폴리탄 선수 냉덕중 점사 아 잘 막았다 살아가야죠 살아가야죠 근데 보면은 지금 지금 이번에 들어간 견제는 정타가 없거든요 그렇죠 전에 지뢰랑 해방선처럼 이런 정타가 아니라 이거 이걸로 이렇게 오 좋아요 좋아요 지금 두 선수 다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내 선수죠 내 선수 그쵸 생산과 컨트롤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위쪽에서 자 지금 타락기 3개 나옵니다 어 밑에 불곰이 몸빵을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오 이거 위쪽에 맹독충 점사해야죠 타락기 지형 지멸 이용해서 잘 줄여줬구요 타락기 나오고 있구요 지금 맹독충 전사 맹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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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곰에다 봐도 안되죠 어 이러면은 또 휘둘려요 방히럽이요 지금 타락기 두개 나왔구요 넥이 의료선을 먼저 잡아야되요 의료선을 이거는 의료선을 빼주는게 좀 좋을거 같은데 아 안됐구요 어 불곰 이 견제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게 지금 저그가 피해받은거에 비해 지금 일벌레를 지금 맘 놓고 못났는데 병력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쵸 저글리만 계속 찍었는데 와 불곰이 엄청나게 이득 박았어요 지금 불곰이 너프가 됐는데도 저러면은 지금 유닛만 해도 벌써 백기 가까이 잡 잡혔거든요 벌써 아 지금 난전이에요 난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계속 약간의 생산이 지금 좀 차질이 있는거 같은데 트리플 그래도 먹고 있구요 저그가 점막을 그래도 꾸준히 잘 늘려놨기 때문에 점막은 첫경기부터 되게 잘 늘렸거든요 그쵸 시야가 되게 좋거든요 해방선 세기와 불곰 비중이 되게 높아요 단순히 저글링만으로는 되게 힘들거 같거든요 맹동충 여덟기인데 본지는 있어요 자 링 돌려주는거 좋구요 저 뒤에 돌아가는거 좋아요 여기 말고 본진가야죠 앞뒤로 아 반응해줬는데 그냥 가죠 맹동충 좀 더 필요하구요 쌈버가 되는데 아 좋아요 이거 해방선이게 해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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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든요 자리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리만 잡으면 코터만 저지해주면서 덥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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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판단 어 좋아요 야 해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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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야 그래도 타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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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써야죠 아직 아직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해방선만 다 잡으면 집중 조금만 더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끌려왔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아예 이거 커터를 버리고 병력 1 한번 다 싸먹어야 돼요 지형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저기가 여기 안좋아요 의료선이라도 의료선이라도 좋아요 좋아요 타락기 잡히면 안 돼요 타락기 잡히면 안 돼요 이거 잘 싸먹었죠 의료선이라도 커터해주면 병력 못 살아가거든요 잘 싸먹었어요 잘 싸먹었어요 바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올라가야 돼요 병력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글링 앞으로 가서 추가되는 저글링은 찍어주고 맹도층을 더 만들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타이밍 한 번 생겼어요 해방선 다 끊기고요 그렇죠 해방선 지금 타이밍이 안 돼요 해방선 두세 개는 안 돼요 이제 타락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글링 돌아가지고요 트리플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타락기가 해방선만 다 잡아주면 올라오는 저글링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자 오 이번에는 긴고의 시간 끝에 저그가 잘 참았거든요 지금 계속 오거든요 저글링 계속 옵니다 8분 동안 얻어맞은 거 지금 갚으러 왔어요 그렇죠 16기 28기 울트라 디스크까지 자 이러면서 의료선이랑 다 끊어주고요 이거 맞기가 힘들어 보이죠 이제 민독춘 갔다 뚫리죠 눌려요 자 열렸죠 들어갑니다 아 저글링이 너무 많아요 약간은 실패했던 타락링을 이번에 제대로 활용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언덕 위에서 의료선 다 끊어졌던 게 이득으로 보면서 진짜 지지나왔네요 네 너무 잘 사먹었어요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